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? 태어난 김에 우선 놀러왔습니다. 진짜 태어난 김에 오셨나보네요. 네 맞습니다. 뭐 가시죠. 좋다. 이게 인생이지. 불고기 팜에 대해서 안내 좀 해주세요. 불고기 역사에 대해서 아시잖아요? 불에 태운 거 없는데? 하수 하수 이동 저 날이 없어서 그녀가 저 시간에 오 나이 차가워 뭐지? 아니 이거 뭐지? 한으로 신청을 한 마무리 하시는 분은 한으로 예스 양은 뒤머리 맛있다 뭘 드신거죠? 뭘 드신거죠? 내가 보기만 해도 모르겠는데 마블링봐라 우리나라에서는 천여전 형! 흑우네요 어 맞네 흑우네요 흑우 진짜 흑우네요 이거 흑우죠? 네 흑우요 흑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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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녕 해주세요 불고기팜 어땠어요? 불고기팜 어땠어요? 오오오오오 불고기팜 어땠어요? 불고기팜이네요 불고기팜 흑우 흑우 TELEенны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